오 오 자 오늘 생일 맞으신 분 계시죠? 네 예 아까 상도 타셨던 분이고 그리고 또 고와 축하드려요 그리고 이번 달 생일이신 분 혹시 계세요? 이번 달 네 계시죠? 원제하고 저도 이번 달이 생일이에요 7월달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생일 축하하고 같이 아직 6월 달이에요 아니 저기 봐 양력으로 음력으로? 아니 음력 음력으로 어쨌든 7월 안에 우리 생일 음력 적용하면 7월 31일 전이잖아 맞지? 뭐 그렇다 치고 우리가 음력으로 6월 달이거든요 생일이 원자랑 나랑 어쨌든 몰라 생일 축하하고 블랙홀 버전 생일 축하하고 들려드릴게요 생일 맞으신 분들도 그렇고 생일 안 맞으신 분들은 생일 맞으신 분들을 위해서 뜨거운 목소리 내주시면 됩니다 해피 버스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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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feel my shape, I feel my cycle I feel my shape, oh no I feel my shape I feel my shape, I feel my shape 나 제발!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아까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년과 그 다음에 2026 쭉 미래를 살아갈 그런 노래를 하는 시간입니다. 블랙홀 음악 곡 중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제목이 아닌가 싶어요. 유니버스 들려드릴게요. 오븐ались 오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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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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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어떤 어려움도 맺혀갈 수 있어 시간에 끌려 모든 것들아 해 지금 이 습관도 지쳐간 저폼 계속하라 로그인 다른 꿈들에도 다가갈 수 있어 전혀 다른 세계에 끌여볼 수 있어 희망에 끌려 시각에 따라 해 다가올 순간은 전혀 다른 너의 미래 내 목소로 오지 해 두 분의 모습 로그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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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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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존엄한 분들인데 이웃에 있는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. 부러워한 이웃 바로 저희예요. 저희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더 요즘은 마음이 와닿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고맙습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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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둠과 다른 것인지 저 자 슬픈 나의 모습도 알 수 없는 것 부드러운 희귀의 눈을 가슴으로 알려드리고 항상 내게 더 있을 알고 있는 너 하늘이 날 부르는 나의 그 순간까지 남겨진 바람을 내게 더 나의 아픈 사랑이 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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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내 그때 나의 아픈 사랑이 되고 내 그때 우리 우리 감사합니다 내 곁에 내 아픔이 나의 아픈 사랑이 되고 우리 우리 나의 아픈 사랑이 되고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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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